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2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 라이브로 바로바로 채팅도 올라오고 있고 파격수다가 저희가 라이브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죠 어제 저때문에 방송을 할 수가 없었죠 녹화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런데 이번주 해야 될 게 너무 핫한 내용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다 코인에 탑승하고 이러내라고 제대로 이 현상을 문화 현상을 분석을 해놓지 못했어요 여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컨텐츠가 둘이나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문화적으로 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다 메시지도 있고 메시지도 대단한데요 이거는 노래 자체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이들의 현상 이들의 역주행 현상 자체를 좀 분석을 해줘야 된다고 김현식 평론가님 오늘 우리가 할 얘기 잠시 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지만 밀보드가 뭐냐 브레이브걸스가 뭐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나보다 하고 채팅이 몇 개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밀보드 몰라요 모르는 거 여러분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10대 아니면 사실 잘 몰라요 밀보드가 뭐예요? 밀보드가 모르시네 저도 몰라요 밀보드 당연히 지워지는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전에 근데 민준씨는 아는 것 같은데 저는 알죠 한 살 차이 세대 차이 난다 저는 젊은 감성으로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도 하기 때문에 10대 애들은 솔직히 밀보드 잘 몰라요 아 그 워딩은 알죠 밀보드라는 거 알죠 밀보드를 너무 정말 자기가 몸으로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군대에 있잖아요 아 밀리터리 밀보드와 밀리터리의 합성어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군대에서 완전 핫한 노래들 또 군인분들이 사랑해 주시면 또 굉장히 인기를 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럴 거야 밀보드라는 건 뭐 그러니까 농담이야 그런데 실제로 농담이 아니에요 밀보드 차트라고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차트가 IPTV 거기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래도 휴대폰이 있어서 이거 또 유튜브도 보고 그런대요 근데 휴대폰 자체가 완전 차단이 됐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대중문화 콘텐츠가 너무 목말라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진짜 기상나팔 불자마자 아침에 IPTV 보는 거야 볼 수 있는 시간대가 맨 아침 일찍 아니면 점오 직전 그런 때밖에 없거든 그때 열심히 보는 뮤직비디오나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그게 순위로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순위 중에서 어 1위부터 쭉 보다가 어 이거 보고 싶어 그러면 누르는 건데 거기에 이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 1위부터 늘 20위 사이에 있었다 세상에 그래서 밀보드 차트의 강자다 이런 얘기들이 나고 현역 군인이세요? 왜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열정이 남다르시네요 예비군도 지나시지 않았나요? 어 에너지를 열정이 낫지 않으시네요 민방이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나무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김오식 평론가님 BTS 얘기를 지금 오프닝에서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또 아름다운 선행 이야기가 또 기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끊이질 않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선행이야 늘 공개화 같이 달아 붙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하기도 힘든 그런 추원이 있는데 사실 라이브 방송으로 매일 전해도 이 선한 영향력 관련된 소식들은 방탄소년단 뿐만이 아니고 팬들이 글로벌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일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거시기하지 않나요? 어떤 내용이에요? 뭐 전달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슈가가 최근에 생일을 맞았잖아요 생일 기념으로 소암 환자를 치료해가지고 1억을 기부했다고 이렇게 알지 못해요 사실 기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맞아요 솔직히 이 방탄소년단은 모두가 각 멤버들이 다 자기네들이 관심을 갖고 기부하는 데가 다 다르게 있고 그렇죠 각 멤버들의 팬들이 또 우리 멤버를 위해서 기부를 하자 그런데 이들은 또 특히나 특정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돈을 내가지고 뭐 다리를 만들어주고 도로를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거기에 자기 사랑하는 슈가면 슈가 또 뭐 RM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다 소개를 하려면은 매일매일 얘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선행에 대해서는 그냥 BTS는 넘사벽이다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글로벌하게 유행시킨 장본인이 방탄소년단이죠 저도 기부 많이 하는데 왜 기사가 안 날까요 어느 장나오세요? 어디에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저요? 자기들한테 기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약간 그냥 장난을 한 얘기인데 사실 저는 수입을 얼마 벌던 적게 벌던 많이 벌던 1%를 기부하자 그리고 천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천안 밖에 안되지 않아요? 뭐래요? 천안? 그러니까 그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게 큰 돈이잖아요 그럼요 큰 돈이죠 세전인가요? 세호인가요?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11조는 하는데 너는 1%냐? 그러니까요 적게 한다고 그렇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벌면 많이 하고 적게 벌면 적게 하고 나중에 진짜 연봉이 10억 이렇게 되면 1%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손 떨게 그러니까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나는 돈 많이 벌면 기부할 거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마음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그럼요 많이 벌어도 기부 잘 안 하겠죠 어렵죠 그러면 부걸처럼 나중에 역주행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1% 변화 없는 겁니까? 정말 변화 없어요 천억 벌어도 1% 예전 한 5년 전보다 소득이 많이 늘었는데도 저는 1% 기부가 아무튼 다 보고 계세요? BTS 이제 그래미 무대에도 선다고 하고 아 맞아요 그 얘기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또 공연도 있다고 하니까 BTS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렇지만 이 BTS의 이런 놀라운 성공을 하기 전에 정말 무명일 때 무명이란 표현조차도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럴 때 자기의 노래를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SNS로 자기 노래들을 실어 나를 그 시절 그때처럼 브레이브걸스는 자기가 설 수 있는 무대는 어디든지 섰어요 그런 측면에서 BTS와 브레이브걸스가 닮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BTS의 팬들인 아미죠 여기는 진짜 찐아미예요 진짜요 세계 6위의 부대가 군대 밀리터리가 진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모로 비교가 되는 팀이라서 생각을 해보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 맨 처음에 따라다녔던 타이틀이 흑수저 기획사 흑수저 가수라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브레이브걸스 같은 경우에도 여자판 여자판 BTS예요 알겠습니다 데뷔하고 이제 10년만에 역주행 신화를 쓰고 지금 현재 완전 핫한 아이콘 음원차트 1위 올킬 오늘의 주제는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브레이브걸스 약간 이름도 멋있어요 용감한 여성대 소녀대 이름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만든 사람 형제들이니까 용감한 소녀대 용감한 형제 용감한 형제가 뭐 사실은 작곡가로서는 정말 한 획을 그은 그렇죠 최고의 작곡가잖아요 진짜 유명한 노래 맞죠 프로듀서는 최고의 프로듀서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걸그룹을 야심차게 준비시켜서 데뷔를 시킵니다 그게 무려 2011년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꽉 채워서 10년 전이네요 네 2011년에 브레이브걸스 1기를 딱 탄생시켜서 처음에 내버넷을 때 화제도 많이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들의 데뷔 앨범에서 투카면이라는 노래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투카면 배우 출신 아닙니까? 뮤지컬 출신이 아니셔가지고 그러니까 사랑한단 말이야 지금 뭐 좋아한단 말이야 동작자스가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투카면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꽤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그래도 차트에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신인상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하락의 이유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탐구를 해보고 그러다가 2016년에 다시 신기 일전해가지고 2기를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탈퇴할 사람 탈퇴하고 아 저 멤버가 많이 바뀌었죠? 네 멤버가 좀 바뀌고 7인조로 갔다가 5인조로 또 그중에서 2명이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2기의 처음 시작은 7인조였어요 그리고 정말 잘 탄탄하게 갖춰진 그런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그래서 7인조 멤버가 전부 11자 복근을 갖고 있었을 정도 아 브레이브 걸스죠 어 진짜 브레이브 걸스가 된거죠 근데 완반의 준비를 했네요 역시 잘 안되고 그러다가 두 사람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뭔가 해보자고 그래갖고 작년에 작년 8월 14일에 한편이면 운전만해라고 한 노래를 그것도 BTS처럼 약간 슬로우 템포의 디스코로 아 시티팝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냈는데 그거 역시 예 말아먹게 되고 아 그래서 결국은 어 해체 직전에 있었는데 그거를 역주행이 살립니다 아니 동영상 아니 그가 몇주 전에 어 다 썼다고 그러는거에요 네 그러니까 몇주 전에 하나 1,2주 전에 그렇게 짐을 싸고 이제 해체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짐을 이미 뺐대요 숙소에서 그러니까요 뺀 상황에서 유정씨 같은 경우는 뺐어요 어 뺀 상황에서 꼬북자로 그 유명하신 어 터져가지고 자 그러면 그 동영상 하나 역주행을 시킨 동영상 2월 24일에 올라왔어요 어 2월 24일에 올라와서 지금 현재 785만인가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는 그 영상을 우리 한번 같이 보자고요 요거는 참고로 아셔야 될게 팬이 네 요 영상을 댓글과 함께 같이 올려서 재편집 뭔가 재편집한 그런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분이 팬이라고 팬은 팬일거에요 근데 이분은 주로 자기 그 영상을 어떤걸 올리냐면 이런 댓글모임 이런거 올리는 뿐이야 그래서 여러 그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동영상에 대한 팬들의 반응을 그거를 댓글모임으로 올려서 뭐 거기 보면 여러 팀들이 있어요 BTS도 댓글모임이 있고 장난하는게 또 BTS 댓글모임도 많이들 보셨는데 댓글모음 댓글모음 모임이 아니고 모이면 안돼요 5일 이상 모이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댓글로는 모여도 되잖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 한번 보면서 머리 한번 느껴보죠 시작부터 인트로가 중이죠 굉장히 신이 나요 일단 일단 표정이 좀 부탁해야 돼요 표정이 표정이 잘어있어요 귀여워 근데 근데 지금 처음에 앞에 저기 누가 써있죠 이렇게 써있어요 군인분들이 아실 너무 좋아하시네요 밀리터리죠 밀리터리 써있어요 이게 전북 국방티비에서 나오는 그러네요 음악방송은 아니 없어요 미문열차 국방티비 미문열차 동영상 댓글이 진짜 재밌어요 군인들이 수십 수백 번 봤대요 네 지금 따라하는거다 그쵸 와 남성분 노래인줄 알았어요 남자애들 노래인줄 알았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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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납니다 2 2 4 4 네 네 이러고 있어요 거의 대동단결 수준 아닌가요 그쵸 와 폭일되겠네 그러니까 그걸로 대동단결 땅에 땅에 금 갔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저걸 처음 주기만 하면 갑자기 사무신들 저춤이자 저춤 가울 때 고춤했다 가울 때 벌그릅식 등배운동하는 법을 내요 귀엽다 저걸 근육에 저걸 따라하는 군인들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힘을 얻었을지 군인을 너무 귀엽게 만드시면 곤란해요 지금 이분들이 사실은 연양이 꽤 되거든요 그렇죠 30대가 3명 그러니까 20대는 딱 한 명이에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29.5세라고 하는데 그런게 이들한테는 진짜 이 병사들이 너무 친근한 남동생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귀엽게 그렇네 진짜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런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무대는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이따가도 인정했지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진짜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게 보여요 그래요 표정이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쌓여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게 시작해요 네 왜죠 점점 엉덩이가 들썩거리기 시작한 다음에 어 이들이 의자로 이제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임 엉덩이 떴고요 엉덩이 떴고요 열정적인 무대를 올 때마다 늘 만들어 줬는데 심지어 2018년에는 22번을 갔대요 와 진짜 진짜 그러니까 지금 그룹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준 누님들 그러니까 누님들한테 우리 은혜 같은 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 사람들이 역주행이 시작했다 그러니까 전부 몰려가가지고 스트리밍 서비스 신청하고 있고 대상으로 서로 의리가 있네요 지금 진짜 의리로 매달 된 것 같네 가운드춤 진짜 가운드춤 떠나봤습니다 이야 진짜 댓글 좀 보세요 네 이 좋은 걸 남중 댓글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얘기도 있어 근데 노래가 응 응 기본적으로는 노래가 어느 정도 그럼요 와우 와우 뭐 다른 게 사기충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전투력 한 200% 상징할 수가 그러니까 완전 힘이 낮아 이거를 북에다 들려주면 인민분들이 다 귀순이 억거리잖아 그 정도로 다 통일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은수 평론가님 어떠세요 이거 아 저는 뭐 하여튼 야 새삼스럽게 이게 역주행의 새로운 마력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이건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저게 우스갯소리처럼 드리지만 실제로는 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네 소비자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역주행은 다 그런 거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럼 얘네들이 왜 안됐었나 얘기부터 하죠 왜 안됐었나 이 얘기는 뼈아픈 얘기에요 우리나라 예 특히 아이돌 어떤 어 생산 현장 뭐 시장의 문제점 문제점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럼 꼼꼼히 한 번씩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 2011년에 데뷔를 합니다 네 2011년에 데뷔할 때 당시에 제일 잘나가는 그 작곡자나 프로듀서 순위를 갖다가 셋만 꼽아봐라 거기에 무조건 용감한 형제가 들어있었어요 용감한 형제가 애프터스쿨도 만들었고요 그럼요 시스타에 나혼자도 작곡 오오오 여러가지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걸그룹 거의 히트 제조기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용용이 나와서 만든다는 거야 음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그 원래 이제 그 대역 기획사 기존 기획사 그렇죠 SM, JYP, YG가 제일 싫어했겠죠 음 그러면 어 대개 음악방송에서 이들이 출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처음에는 용용과의 의리나 이런걸 생각해서 방송에서 조금 이렇게 보여줘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을 중심으로 밀어주기가 되게 어렵죠 음 이게 사실은 이 팀한테는 더욱더 뼈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 네 용감한 형제들 용감한 형제의 태생을 좀 설명을 해야 약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용감한 형제는 음악을 제대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맞아요 음 정말 뭐 청소년 시절을 정말 좌충우돌 하면서 심지어 불량학생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개차번차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그런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뒤늦게 음악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음표도 볼 줄 몰라요 음 그리고 화성이 뭔지도 모르고 코드가 뭔지도 몰라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악 작곡을 했고 근데 음악 작곡이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고 뭔가 해외 그럴듯한 음악들이 아니고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감각적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이론적 추성적인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와닿는 작곡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음악을 창작하고 유통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른 거죠 네 마찬가지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용감한 형제들이 자기의 어떤 정신을 따가지고 걸그룹을 만들었는데 용기 있는 소녀? 용기 있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대형 기획사가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 형제들 얼굴을 만들어가지고 런칭을 시킬 수 있느냐 그 자체가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형 기획사들 SM, JYP 또 YG에서는 긴장하게 되고 견제를 하게 돼요 견제를 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 놓이다 보니까 원래 용감한 형제들 자체가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이지 이 아이돌을 시작하는 시장에 정착을 시킬 수 있는 홍보 마케팅 능력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밀리는 것들이 실제로 어디서 많이 드러나느냐 애초에 처음에 딱 대비를 할 때는 차트부터 옳기라고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처음에 인벌브를 할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노출을 착 시키면서 개별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인지도 시키고 그 비용이 되게 많이 들었죠 네 심지어는 요즘에는 아예 그 오디션 같은 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직접 제작을 하잖아요 네 대형 기획사들은 그러면서 거기서 각 멤버들을 갖다가 전부 다 팬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들을 거의 노예처럼 딱 뜨기만 하면 무조건 그냥 스트리밍을 하루 종일 하고 음반을 하루 종일 팔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딱 런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로지 노래가 좋으면 되겠지 근데 노래는 좋았다 진짜 툭하면 좋았고 그리고 뭐 그때 냈던 이들 노래가 지금 다시 사랑받고 있는데 노래들의 퀄리티는 용감한 형제들이 만들었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결국 신인상 정도 이상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제 빈본의 악순환이 시작돼요 그 다음 제작비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제작비를 위해서 용감한 형제가 열심히 작곡을 하고 프로듀스를 해서 벌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식들한테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줄어들면 또 홍보 마케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두 번째 앨범도 또 실패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달면은 왜 북얼은 예 군대에 갔어야 했나 이런 제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 처음에는 주목을 받아요 반짝 그러다가 결국엔 불러주지 않으니까 결국 해외 팬들에게 연결이 돼가지고 해외로 오히려 많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SNS 해외로 네 북얼은 어떻게 됐느냐 군대로 갔어요 군대로 갔는데 군대에도 팬층이 엄청나게 있었던 거죠 근데 아쉽게도 그때만 해도 군대에서는 인터넷을 자유롭게 못하는 거야 맞아요 군인들이 뭐 음원 사이트를 갈 수 있습니까 유튜브를 자유롭게 사용을 해가지고 뭐 직캠을 올리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IPTV 하나죠 IPTV는 그냥 일방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쌍방향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진가가 드러나지 않고 이번에 좀 이제 드러나는 상황이 된 거죠 맞아요 전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 나왔을 때 이게 전략을 섹시로 잡았어요 이게 망해도 벌망하고 약간 그래서 그런가 처음엔 처음엔 섹시로 잡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약간 약간 센 소녀들 그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어디랑 겹쳤냐면 그때 당시에 2011년 12년 이때 당시에 천하를 지배하고 있었던 팀들이 보면은 소녀시대라든가 그 다음에 레드벨벳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소녀시대 소녀시대 소녀시대가 장악하고 있고 레드벨벳이 이제 막 나오고 이제 막 나왔던 때죠 이러는 때에요 그리고 소녀시대는 그때 이미 뭐 뭐 그 다 한번 해봤죠 전사도 해봤고 그렇죠 여러 팀들 귀여운 것도 해봤고 다 해봤어 다 해봤기 때문에 그들하고 완전히 차별을 하지 못했어요 2011년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2011년에 1기가 별다른 활동을 못하고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또 세월호 세월호가 뻥 터진 다음에는 사실은 거의 1년을 그렇죠 거의 모든 엔터 회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전 국민이 전부 초상집인데 그렇게 되면서 1기는 사실상 2014년 이후를 거치면서 거의 활동의 막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부터 2기를 꾸립니다 1기들이 다 뭐 자진 탈퇴도 하고 이러면서 다 정리가 된 이후에 2기를 꾸릴 때 지금 오늘 얘기했던 이 뭐 유정, 유나 뭐 또 민영 뭐 이런 은지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총 7명으로 다시 제기를 꿈꿉니다 근데 이 제기를 꿀 때 정말 더 센 전사 같은 그래서 정말 키도 늘씬 늘씬하고 정보 막 무슨 뭐예요 우리 그 그 영화 보면은 저 여전사로 잘 나왔던 그 언니 있잖아 사각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 7명이 다 되는 거 같았어 진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또 2016년 이후였기 때문에 트와이스 이런 팀들이 또 막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귀엽고 또 깜찍하고 귀엽고 깜찍하고 오히려 그런 쪽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017년에 롤린을 내면서 섹시로 갈 수밖에 없었던가요 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뭐 용감한 형제 뭐 이어서 가지고 뭐 브레이브걸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빠지기 쉬운 여성의 당당함 중에 하나가 남성을 약간 흉내는 듯한 그런 싱싱함이에요 맞아요 복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싱싱한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랙핑크다운 그런 싱싱함 자신감 당당함 있을 수도 있고 투애니엄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약간 노출을 하면서 복근을 드러낸 이런 방식은 가장 빈틈인 것 같지만 대중적 호응력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컨셉을 잡을 때는 네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제 주변에도 무술하는 그런 여배우 캐릭터를 잡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맞아요 성공한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건 약간 애매해지거든요 그렇구나 섹시한 컨셉이나 어떤 소녀 컨셉 네 소녀 컨셉 그 사이에서 당당함을 추구하는 형태로 이렇게 착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다 이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 그런 컨셉이 아니어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여성들한테도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룹인데 참 아깝게 예 그렇게 소진됐다 그 롤링이 역주행하면서 다시 떴을 때 요새 나오는 그 옷의 컨셉을 보면 청량함으로 맞아요 되게 섹시 그때 그 뭐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교차 편집이 들어간 게 이전 영상이 있고 그리고 최근 영상이 또 있잖아요 2019년 뭐 요때 영상 그런 거를 보면은 살짝 뭐 이렇게 바뀌었다는 느낌도 있어요 느낌이 좀 달라요 이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위문열차에서는요 너무 노출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섹시 컨셉을 했었다고 해도 위문열차 갈 때는 조금 더 이제 뭐랄까 편안한 그런 옷을 좀 이렇게 권하게 되고 네 그쪽 컨셉 자체가 그런 걸 권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과한 또 선정적인 운동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김원식 청론가님 말씀대로 그런 섹시 말고 지금 나오는 약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편안한 그냥 청바지에 힌트 입고 건강한 아름다운 청량하고 청량하고 약간 건강한 섹시 약간 그런 컨셉으로 나왔어도 충분히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렌드도 바뀐게 뭐냐면 예전 같으면은 그냥 저희 때가 그랬나 무조건 노출을 하면 눈이 이렇게 휙 돌아와가지고 피 좀 벗어나고 교정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트와이스 같은 경우 왜 그렇게 인기 있냐면 그게 섹시 컨셉이 아니고 박진영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표정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지금 북얼 같은 경우도 표정이 살아있잖아요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많은 걸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몸 전체가 아니고 맞아요 이 표정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표정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걸그룹들이 대부분 감정노동을 하거든요 억지로 시켜가지고 이런 컨셉으로 해 라고 하는데 북얼을 보니까 야 이거는 감정 나눔이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좋은 거예요 음악 공연하고 물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대에서 자기들이 불러주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그게 방탄소년단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방탄소년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국내에서도 안 불러주는데 해외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너무 좋지 너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무대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안 불러주는데 군대에서는 정말 불러주시고 반음도 엄청나게 뜨거워 그러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웃음을 보여주고 표정을 지어주니까 그게 고마운 거죠 아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네요 저도 다른 콜라보가 형성이 되는 거고 끈끈해지고 그러면서 그 지금 무대를 봐도 너무나 보는 사람도 정말 그 열정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다른 데서 안 불러주고 성수대로에서만 불러줘가지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에요? 채팅 무슨 말하고 아예 저희 얘기를 안 들으세요? 아니요 다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무슨 얘기했는데요 아니 지금 명민주들 내가 많이 불러준다고 그렇죠 리액션 안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제 얘기들을 조금 더 진척을 시키기 전에 네 좀 또 소화해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소비자가 이렇게 만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소비자가 만들어가는 세상인데 저희가 또 소비자가 만드는 제품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수대로 10만 돌파 기념으로 이제 상품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거의 다들 100세트 한정으로 다 내는 것들이 지금 커피 같은 경우는 진짜 몇 개 안 남았고요 오 떡도 사실 많이 안 남았습니다 떡하고 커피부터 먼저 네 확실하게 정리하고 좀 가면 어떨까 아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성수대로에서 만든 맨도롱 오메기떡 이야 야 이거 진짜 먹기가 아까워요 여러분 그냥 오메기떡은 기본이 쑥 음 근데 이 쑥이 제주 참쑥이다 음 그리고 또 여기 들어가는 팥소 팥소가 소족도 강남 소족도 그 카페가 있거든요 네 여기 그 카페에서 팥소를 특별히 만드는데 그 팥소를 그대로 써서 굉장히 편안한 단맛을 선사하는 아 예 거기에 여러 가지 고명이 있는데 나는 오늘 요거 넣으실까요? 예? 아니 그 그래요? 팥을 싫어해요? 아니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흑임자 흑임자 이거 여보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먹을게요 왜 왜 왜 아니요 아니요 무슨 일이죠? 아닙니다 한입에 먹기가 힘들어지네요 네 그거예요 정답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맛있겠다 나눠 드세요 나눠서 네 자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막 많이 달지다 뭐가 묻을까봐 그러는 거구만 지금 입에 음 아니 많이 안 묻는데 음 음 흑임자는 고소함으로 이제 최고 음 그 다음에 요거 팥은 원래 오맥이 음 그리고 그 견과류가 어때요? 되게 고소해요 그리고 식감이 좋고 음 오독오독 요런 것들 씹히니까 음 먹는 재미가 있어요 음 자 이 성수대로 오맥이 떡 지금 38,000 음 38,000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가격이에요 48,000짜리 38,000원에 나눠주시는데 음 같이 드시면 너무 좋은 게 커피라는 거죠 지금 저는 이미 커피를 먹고 있었지만 요거 네 여러분 요거 떡 한번 진짜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렇게 위치가 참 애매한데 제가 따를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팔 길이잖아요 네 요게 제일 중요한 게 음 드립 드립하기 전에 살짝 뜯기 아하 한 20초 또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하 요 커피에 마셔보고 제가 한번 딱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아 지난주에도 마셨던 거야 항상 매주 마셔요 근데 요 커피는 이제 드립백으로 이렇게 나온 거를 직접 눈앞에서 한번 내려드리는 믿으시니까 근데 향이 벌써 올라오네요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향이 마스크를 찍고 김성주 평론가님이 커피를 엄청 좋아하시고 되게 잘 어우 거의 뭐 전문가시죠 바리스타 항상 넘겨오면 맛있는 커피를 주십니다 근데 요거를 상품으로 내놔서 너무 좋아요 저희 녹화할 때 커피 생각하면 기분이 되게 좋고 맞아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저는 남는 거 반드시 집에 가지고 갑니다 커피를요? 네 진짜요? 모르셨어요? 저는 안 남아서 몰랐어요 아니 함부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커피 진짜 가져가서 다른 분한테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하는데 정말 이 향이랑 맛이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한 3번씩 채워가지고 내리면 대개 한 100ml 정도가 아하 이렇게 조금씩 해서 3번씩 내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다 빠지면 여기다 얻어놓으세요 네 한 볼 한 볼 오 네 남는 거 있으면 좋으세요 지금 사실은 제가 집에서 내릴 때보다 엄청 대충 내리고 있거든요 음 그럼에도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대충 내려도 향이 이 정도예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 정도 조금만 더 주시면 돼요 너무 좋은데 아 황을 뚫고 나가고 있군요 제가 향이 진짜 대박이에요 네 아니 조금만 따라해 주세요 피디님이 조금만 어 제가 그리고 이걸 걷어서 이제 드시면 됩니다 한번 맛을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막 따라해 보십시오 커피 커피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다 커피 땡길 시간이죠 이때가 가장 좀 졸릴 때거든요 향기가 뭐 마스크를 엄청 쓰고 오네요 김성수 커피를 출시했습니다 거의 바리스타 김성수 느낌 요거 이렇게 팩으로 나오는군요 음 음 요렇게 드립백 네 뒤에 이렇게 10개 들어간 한 박스가 12,000원이니까 실제로 하나에 1,200원밖에 안 되는 이거 진짜 싼거에요 이 고급스러운 커피 맛을 네 이 주문예약 전화번호 010 8304 2124 자 멘드롱 오메기떡은 주문예약 어디로 해야 되죠? 멘드롱 오메기떡 네 010 6695에 5677 음 그 멘드롱 오메기떡도 좀 보여주세요 010 6695에 5677 와 네 감사합니다 아 다음 장 있어요? 네 신맛이 없는데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다 오메기떡 이야 멘드롱 오메기떡 커피 향이 진짜 대박인데요 이거 같이 드시면 진짜 좋아요 떡하고 같이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립니다 떡하고 금상치마 진하다 하 진짜 좋다 어때요? 보걸한테도 주고 싶다 너무 산미가 강하지도 않고요 이거는 진짜 대중적인 맛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사실은 아주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게 원두 자체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비싼 원두를 써가지고 아주 대중적이지 않지만 비싼 원두인데 이렇게 저렴하게 지금 네 그러니까요 와 중간 유통 과정이 없잖아 공장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생산 오이엠 납품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그대로 이제 판매 그렇게 하니까 정말 쌉니다 네 불금쇼 예원님 아닌? 그러면서 매면소바님께서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금쇼도 나가셨어요? 네 네 아주 옛날에 오 뭘로 뭘로 그냥 게스트로 나갔죠 게스트로 네 영민준씨 지금 불금쇼 매분쇼 나가고 있잖아요 네 거의 고인물돼가지고 너무 오래해서 지금 뭔지 나가야되나 약간 눈치보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서 안 불러줘요? 아니 아니 불러주는 주는데 네 너무 오래 제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제 스스로 약간 좀 재미가 남는 것 같아서 우리 뭐만 하고 대답을 안 들어 네 뭐야 맨날 그러잖아요 뭐에요 자 얘기 좀 더 진행시켜야죠 네 아니 그 우리가 아직까지 그 얘기 했었잖아 왜 안됐었나 그때 당시에 고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정말 공교롭게도 네 이게 제가 발견해낸 건데 정말 공교롭게도 북열이 음반을 내놓고 뭔가 제가 제 얘기를 꿈꿀 때 사건이 터져요 음 어떤 사건이냐 네 지금 뭐 2016년 네 2016년에 새 앨범을 내거든요 새 앨범을 내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야심차게 롤린이라고 하는 노래를 냅니다 롤롤롤롤롤롤롤롤롤 이거 방송전에 보시는거 proportions 이게 혹시 레더를 며칠에 발명할게요 모르겠어요 3월 7일 얼마전에 사주년이 됐어요 근데 내놓고 나서 3일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탄 퀴즈 내볼까 상품 김성석 커피 피디님께서 안 된대 어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합니다 아 그게 3월이었어요? 네 그게 3월 10일 그러니까 발매를 하고 3월 10일날 그런 정치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니까 전반적으로 대중음악 컨텐츠들에 대한 관심이나 소비가 떨어져요 그 상태는 무조건 1등 2등만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월달 내에 1, 2등들을 보면 레드벨벳이 1등하다가 뭐 그 다음에 트와이스가 1등하다가 BTS가 1등하다가 다시 또 레드벨벳이 1등하다가 여자친구 잠깐 올라가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마이걸도 잠깐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이 브레이브걸스 같은 경우가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탄핵의 어떤 유탄을 맞은 그런 팀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2020년 8월 14일날 운전만해를 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상 실패하기 때문에 숙소에서 짐을 빼기도 하고 운전만해요? 네 운전만해를 2020년 8월 14일에 내요 이것도 지금 역주행하고 있죠? 네 근데 그 8월 15일에 무슨... 8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8.15 8.15 근데... 광화문에서? 광화문 집회 광복절 집회 예 아... 광복절 집회 이후에 코로나 창걸 음... 광복절 차라는 방영 자체가 금지! 음... 유문 절차 무대가 사라졌어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7월 말에 이제 그게 다시 재개가 되면서 야! 드디어 그런 앨범을 내도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겠구나! 음... 하고 부랴부랴 발매를 한 게 8월 14일이었는데 세상에... 8월 15일날 할아버지들이 광화문에서... 네... 그러고 나서 또 태풍 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러면서 사실상 활동을 접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북원의 앞길은 우익들이 많이 막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김원시 평균관님 이렇게 역주행에... 내 얘기에 대한 반응은 왜 안 해주신가요? 왜? 내 것도 안 했으니까... 울고 뜯는 것들이 녹화가 되지 않고... 아니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그런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 김원시 평균관님 지금 중요한 건 핵심은 지금 역주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주행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원인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뭐 어떤 현상이 새롭게 있을 때는 트리거가 있는데 이제 방아쇠가 있는데 뭐 사실 핵심적인 방아쇠는 유튜브 채널에서 아까 말씀하신 편집에서 올린 건데 중요한 거는 일종의 요즘에 보복 소비라는 단어들이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저는 보복 팬심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눌려있던 팬심이 폭발했다?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그때 당시에 군인의 신분에 있던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이제 뭐 예비군이나 아마 빠르면 민방위까지도 가지 않나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민방위까지는 몰라도 예비군들일 거예요 전부 네! 그러면 그때 못했던 한 뿌리를 지금 보복처럼 성원을 보내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4년 전에 정말 내가 좋아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고 딱 나와보니까 어? 굉장히 잘 안돼? 이건 뭔가 잘못됐다! 바로 잡아야 된다고 출동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 용어로는 저는 MZ세대의 새로운 어떤 재발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MZ세대가 밀레니얼 G세대잖아요 지금 현재 20대 후반에 한 30대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재발견을 잘해 그리고 스스로 내가 가치 부위를 해가지고 의미가 있다 그러면 막 띄워줘 맞아요! 그리고 분신 같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처주하고 비슷한 거 아니 나는 열심히 했고 실력이 있는데 왜 이 사회가 기회조차 안 주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이 기회를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동병상련 공감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평론가님이 너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들이 갖고 있을 때 솔직히 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사회문에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제 공정이라는 얘기 많이 해요 이 친구들이 그럼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나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레블씨에서 나 공정하지 못하다 대접이 나 그런 얘기 한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부걸이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맞네 진짜 그런 심리가 있네 그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공정하지 못해 쟤네는 뜰 자격이 있어 어 나는 저들 때문에 그 힘든 군생활을 견딜 수 있었는데 그리고 저 노래가 뭐 후적? 혹은 뭐 노래를 못해? 메인보컬의 지금 저 음역대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각자가 음색들이 다 조화가 잘 돼가지고 구색이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용이 형이 프로듀싱을 했는데 그러면 허투른 게 있겠냐고요 우리나라 최고라니까? 그런데 그게 왜 안 될까? 뭔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때 군인인 시절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죠 근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있어 나에게 휴대폰이 있어 그리고 나한테 또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난 돈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 몰아가는 거죠 좋아요 찍고 뭐 사고 아니 심지어는요 뭐 이 부걸 때문에 부걸 때문에 네 꼬북자 있죠 꼬북자 꼬북자 팬이 웃음이 예쁜 꼬북자 네 꼬북이칩이라고 있어요 응 꼬북칩 꼬북칩 알죠? 약 몇 개업이다 되게 맛있어 근데 그 꼬북칩에 꼬북자를 모델로 써라 오 그러면서 이 회사의 주식을 3천만원어치를 삽니다 와 행동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몇 퍼센트가 나왔는데 그것까지 다 보여주면서 자 니네들 수준이 이래 지금 내가 3천만원 투자했는데 이렇게 손실받지 이 사람으로 교체를 하면 떡상 할 거야 그러니 제안서를 써서 보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운전만회 같은 노래로 도로공사에다 제안서를 보내요 운전만회라고 한 노래가 있는데 이거 진짜 그 부걸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홍보대사를 하면 얼마나 잘나가겠니 가사가 운전만회인데 그래서 보낸다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PD가 된 것처럼 합니다 저는 이제 문화의 변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이명박 같은 그런 구체제에서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짜웅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삼성 굴러다가 자기들끼리 짜웅해가지고 뭐 재단 만들고 뭐 해가지고 공작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주류 기획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대규모 자본을 들여가지고 방송국과 뭐 이렇게 유통메이체가 짜웅을 해가지고 스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단 이너스쿨이 되면 승승장과 평생 먹고 살고 그래서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그런 와중에는 실력 있는 사람들은 배제되고 이게 사실 문화의 변화인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88만원 세대? 그래 88만원 세대가 그냥 남아있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팬은 결국 누가 만들어내느냐 그런 진정성과 실력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지만 또 팬들이 스타를 만들어내는 이 선순환의 고리를 보여주는 한 현상으로써 부거를 봐야 된다 맞습니다 지원씨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이 브레이브걸스가 뜨면서 그 시즌 비 시즌에서 비가 정말 나왔더라고요 케익을 줬어요 거기서 이제 버텨줘서 고마워 이렇게 케익을 줬는데 비가 얘기한 게 이제 아이돌 많은 수많은 정말 몇만명의 그 아이돌 연습생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현역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분들한테 버텨라 버티면 결국은 언젠가는 빛을 바라라 날이 온다 빛이 뜰 날이 온다 희망을 가지고 버텨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팬들 입장에서도 맞아요 사실 지금 젊은 분들이 힘든데 버티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와 그거를 투영해서 그렇죠 본인에 대한 그런 마음을 여기에다가 팬심으로 표출하는 그런 김오식 평론가님의 말씀도 정말 공감이 가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게 지난번에 영화 영화이자 애니메이션인 소울 얘기할 때 그 어디서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인터넷 시대 그 정말 박근혜 이명박이 싫어했던 인터넷 매체의 가능성은 뭐냐면 어디서 작은 매체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게 정말 소중하고 진정한 가치가 있으면 언젠가는 알아봐 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북월도 그 국민들이 보는 정말 잘 보지 않는 그 외진대에서 열심히 진정성을 다하니까 특히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연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까 장면 보셨지만 우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니까 너무 열정적이고 그 자체가 치유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도 열심히 하면은 진가를 알아준다 이런 걸 많이 생각해요 참고로 이제 지금 이 영상을 그러니까 역주행에 트리거가 됐던 영상을 만든 비디터라고 하는 분 구독자 수가 몇일까요 몇일까요 7만4천인가 그랬어요 제가 아까 봤을 때 근데 조회수는 어? 김성수TV보다 훨씬 적네요 훨씬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보다는 조금 적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는? 조회수가 785만 와아 그리고 백만 넘는 조회수가 많아요 이게 다 뭐냐면 이 뭐 이 유튜브라고 하는 특성도 있고 그 유튜브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종도 있는 건데 철저하게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참여하는 그런 민주주의적 관점 이 관점이 이런 영향력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힘있는 쉐리들끼리 샤발라가 돼가지고 지들끼리 나눠먹는 그런 세상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그 얘기 조금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보자면 대본은 없지만 김현식 평균관이 저는 약간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MBC, KBS, SBS만 있을 때는 맞아요 거기서 떠서 밑으로 흘러내려와가지고 이제 뭐 종편이 생겨서 종편에서 출연하고 그 다음 뭐 인터넷 방송 출연하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뭔가 뭔가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유튜브에서 떠서 공중파로 가고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사의 그런 영향을 또 솔직히 말해서 많이 주워들고 근데 거기서 사실 체육도 그랬잖아 체육도 체육도 팟캐스트에서 떠가지고 지금 지상파를 갖다가 섭렵했잖아 그렇죠 그런 현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방송사가 악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매체쟁력을 갖게 되면 실력과 뭐 국민들이 원하는 거에 상관없이 짜옹해가지고 결국 일방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그 주입에서 적은 걸 사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문화적으로 굉장히 질이 낮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권력들이 점차 없어져야 부패도 없어지고 갑질 행태도 없어지고 오히려 실력 있는 사람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데 저는 아까 체육씨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떤 작은 팟캐스트를 포함해서 유튜브 채널을 소소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활동들을 김성수TV가 잘 편집을 해가지고 소개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명 아나운서가 네 솔직히 말해서 맵으로 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네 네 그러면 고전 레전드 시리즈 없어요? 아 레전드 시리즈 그거 좀 편집해가지고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고객님 저도 이제 뭐 한 10년 뒤에 재미가 있다면 10년까지나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역주행 시키지 않을까 한 4년으로 합시다 4년 정도 아니 이분도 10년 뭐 기다렸잖아 이분도 아니 4년 정도는 고기잖아 많은 분들이 지금 운이 좋아서 그렇다 또 이전에는 운이 없어 아니야 자꾸 운으로 얘기를 하면서 닫아버리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을 성공을 한 비결들을 여럿이서 분석을 했지만 그중에 공통적으로 나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승리할만 했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해요 그게 어떤 측면이냐면 일단 실력들도 있어요 실력이 없고 외모만 가지고 승부하는 그런 글도 아니었다는 거고 노래도 좋아요 이건 기본인 거야 기본이에요 맞아요 자기 실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무대에 대해서 책임지고 끝까지 그 무대를 사수하려고 하는 모습 이 북얼에 대한 굉장히 많은 미담들이 떠돌아다니는데 그중에서 제가 충격 받았던 게 뭐냐면 김원식 평론가님한테 들려줬어요 백령도 김원식 평론가님도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백령도까지 가서 공연을 하고 돌아오려면 왕복 18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백령도에서 섭외가 온 거야 그걸 가요 근데 가는데 보면 다들 16시간에 왔다갔다 16시간에 너무 힘들어 그리고 뭐 얼마나 많이 주겠어 얼마나 많이 주지도 않지 근데 구부대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서 선착장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사진 찍어주고 사인해주고 아 그리고 가서 정말 행복하게 노래하고 앵콜 다 해주고 그리고 돌아온다니까 진정성이 근데 그 무명가수들 중에 사실 그런 가수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운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기는 하거든요 아니 제가 근데 거기서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거 같아요 핵심을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그 사람을 운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렸을 땐 그들의 노력들이 너무 아깝고 그리고 또 보세요 학폭으로 지금 문제 돼가지고 하차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인점도 안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런 걸 다 누르려고 하고 이러다가 더 엄청난 것들이 터져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 얘기엔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떡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지 않고 운만 탓해서는 그쵸 그거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를 얘기는 꼭 하고 싶었던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뭐 EXID도 그렇고 맞아 맞아 EXID 대표적인 역주행의 어떤 그런 그 대표적으로 진짜 뭐 팬들이 떡상시킨 직행으로 떡상시킨 위아래 위아래 오 아이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 진짜 팬들이 소비자들이 만들어가는 거의 리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현상 뭐 사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팬덤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팬덤 이코노미 그래서 이 팬덤을 어떻게 형성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저는 뭐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옛날 뭐 이렇게 환자성어로 진인사 대천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바꿔야 되겠어요 진인사 팬심 그렇지 진인사 진인사 대 팬심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서 누구의 마음을 기다렸냐면 팬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현대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인사 대관님 인내천이잖아요 인내천 가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민심이거든요 사실은 민심을 얻는다는 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팬심이죠 민심이 천심이다 그래서 그것이 팬심이고 천심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는 우리 브레이브걸스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브레이브걸스를 다루는 게 사실 문화컨텐츠적인 그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인 메시지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 한테 정말 할 수 있다라는 더 희망을 주고 더 에너지를 주고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견뎌주는 사람은 견뎌주는 사람들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들한테 계속 저희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젊은 친구들한테 너희들 견뎌 견디지 못해서 문제야 진정성을 보여 이러면 이건 꼰대고 너무 가혹한 일이죠. 근데 저희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냐면 이들을 가로막는 게 기득권 연대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애초에 나왔을 때 왜 못됐느냐 대형 기획사들과 그리고 방송사 등등의 엄청난 연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운전만에 나왔을 때 그다음에 TV에서 제일 많이 소비했던 건 뭔지 아세요? 트로트하고 그다음에 두 캐릭터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사회문화이잖아요. 사회적으로는 지금 코로나가 창궐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비를 못해. 그런 상태인데 방송에서는 계속 트로트 보여줘. 그리고 유산슬이 나와. 이러던 상황에서 브레이브걸스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이걸 저는 악재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고 이것도 역시 기득권들의 어떤 불공정한 시스템이다. 공정한 시스템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계속 그들과 싸워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 밑에서 젊은 친구들이 진정성 있게 승부를 갖다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기 상황 속에서는 기득권의 대세주의에 따라서 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케이팝도 이런 연장선상에 지금 대세주의에 있는 대형기획사 소속의 가수들은 덜 타격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속사가 없거나 정말 존재감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가수들은 너무나 힘든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될 만한 건 되는 트롯만 튼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제2의 제3의 부걸 같은 존재들이 지금 이름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런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부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성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요타임에 우리 견딜 수 있는 데가 벗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품을 성수대로 마스크 지금 우리들이 다 쓰고 있는 게 바로 성수대로 비말 차단 마스크 어쩐지 숨이 덜 차더라 이게 KF-AD 비말 차단 마스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KF-94 마스크보다는 훨씬 더 숨쉬기 편하고 그리고 KF-AD는 많이 안 남으니까 중국에서 대량 찍어와요.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공장까지 가봤는데 우리 부평에 있는 공장이고 이걸 만드는 분이 정말 정성 들여서 제대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낀다고 생각하고 성수대로 마스크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선물로도 많이 보내드렸는데 300장 한 박스에 3만 원 이것도 역시 8304의 이하나이사로 주시면 됩니다. 와 저렴하네요. 한 장에 100원이네요. 너무 좋네요. 100원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 이 정도 퀄리티를 중국거나 100원대에 올 거야.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면 무조건 150원, 200원 가요. 그런데 공장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고 10만 돌파해가지고 그걸 좀 도와주고 싶어서 같이 만드신 거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것도 지금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빨리빨리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착한 보험 클리닉 이 착한 보험 클리닉 진짜 재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보장 자산을 확실하게 챙겨 놓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전화 한 통화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보장 자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갈 거야. 그럼 뭐 어떡해요. 리액션도 안 하고 보험 클리닉 최고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상을 좀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좀 진짜 노력하고 있는데 빛을 못 보고 있는 이런 그룹들이 좀 잘 되기 위해서는 김여식 중앙원이 뭐 어떤 장치적, 제도적 약간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일단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포지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민주주의 원칙하고도 맞다고 봐요. 뭐냐면 민주주의도요. 자기가 대변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정치해야 됩니다. 그럼요. 대변할 사람이 없고 지지해 준 사람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는데 예전처럼 중앙당에서 찍어가지고 낙산처럼 정치하는 거 하지 말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북얼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팬이 군인이다 하더라도 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선순환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순환의 역학구조 그러니까 정말 뭐 그럴듯하고 뭔가 대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원하는 사람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그게 인터넷 시대의 어떤 롱테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스노우볼처럼 크게 굴러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거를 트리거처럼 이렇게 런칭시켜주는 노력들 김성수 TV 같이 이런 TV가 좀 많아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 명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4대 뭐 이렇게 기획사뿐만이 아니고 대형 그런 방송사에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상품은 이제는 한계가 이르렀다는 걸 방탄도 보여주고 있고 북월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북월이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런 시스템 안에서 발굴될 만한 팀이 왔다는 걸 좀 입증해주는 그런 일들이 좀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이런 시스템이 정착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숨겨져 있는 어떤 그 우리만의 스타들을 찾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배신을 안 당하니까. 자 보세요. 북월이 이제 음악방송 1위를 합니다. 1위를 하고 나서 다른 그 아주 탑 그 크래스 팀처럼 신비주의로 돌아간다든가 소통도 안 하고 지금 유정씨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댓글들 다 일일이 보고 그거 다 달아두고 유정이가 착해요. 그건 이제 착하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분이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유정씨하고 방금 봤잖아요. 우리 다 같이 봤잖아요. 신한 것보다. 소통의 마인드가 있잖아요. BTS가 아미들이 아무리 늘어나도 뭐 자기네들이 직접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꼭 갖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북월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더냐. 자기 팬들이 나만의 스타들을 갖다 찾아서 재발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더 커질 것이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어디서 따라갈 수밖에 없냐면 트로트가 막 성공하니까 모두가 다 트로트 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막 북월이 성공하는 것들이 사례로 몇 개가 더 남아 이걸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만들어질 거예요. 시장을 재편을 누가 하느냐. 팬들이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도 팬들은 팬들대로 더 정말 북월과 함께 더 행복하시길 바라고 북월은 변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시켜준다면 이 구조가 또 다른 선순환이 돼서 대한민국의 엔터업계의 시장의 어떤 시스템을 조금이나마 바꿔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제2회 제3회 또 열심히 노력하는데 빛을 기다리고 있는 북월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한줄평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김원식 평론가님부터. 저는 이제 매체 파워가 아니고 팬 파워로 모든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뭐 종편의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전국의 공연을 싹쓸이 한다. 이거는 저는 문화 지체고 사라져야 될 거라고 보고 아마 올해는 지금 파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작은 수라도 이 팬들을 향한 그런 팬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전 정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출발한다. 팬 파워를 잊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원석 수현은 성수대로가 부거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소리예요? 실제로 저희들도 애초에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게 대형 어떤 시스템들을 갖고 있고 거기에 낙하단으로 사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저를 갖다 자르고 이러니까 아니다. 내가 직접 팬들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팬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내 가치를 입증해보겠다. 신반대군을 만드셨죠. 유튜브를 시작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저렇게 자막에 있는 거 보니까 정상화! 걸그룹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담당 PD가 물음표를 찍은 것은 고개를 갱뚱한 갱뚱하셔가지고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쨌든 한 표 드리겠습니다. 롤링 한번 쳐주세요. 하나만. 롤링 한번 쳐주세요. 롤링 한번 쳐주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살면 그런 긍정적인 어떤 자기 개발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스스로를 정말 다른 세상으로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아과 같은 그런 케이스들을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가는 또 저희 성수대료와 같은 케이스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우리 시청자들과 저희길 바라고요.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BTS가 북아과 조인트 콘서트를 한번 하면 어떨까? 여기서요? 여기서는 아니요. 그리고 성수대료에 한번 북아이 출연해 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쟤는 북아를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불과 같은 팀이 계속 있어요. 아까 지원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많아요. 제가 특히 또 인정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여자친구들인데 이 친구들도 비가 올 때 자빠지고 깨지고 다리 부러져서 부목하고 나와서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팬들을 사로잡아서 지금 그 위치에 올라왔거든요. 물론 이렇게 위험하게 애들을 불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들의 진정성이 하늘에 닿았다. 이런 일들을 계속 만들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씨는요? 오늘은 문장이 아니라 그냥 한 단어로 진정성 이게 가장 주된 토픽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아니 우리 지원 씨도 진정성이 있으니까 지금 날짜를 갑자기 옮겼는데 이렇게 와주셨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이 없어요. 저도 같이 웃겨서 저도 왔는데 왜 민준이도 그렇죠. 저도 진정성 있죠. 근데 매분 쇼에 너무 충성하는 거 아닌가요? 뭘 충성을 해야 되나? 언제 빠져야 되나 지금 생각하는 거 빠진다고요? 나는 진정성이었어. 무슨 소리야? 잘릴까 봐 전전 끈 끈 하면서 무슨 소리예요? 저는 역주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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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행시 삼행시 역방 역시 버티면 해 뜰 날이 온다. 주 주옥 같은 팬들과 좋은 노래와 함께 행 행복하게 꽃기만 걷자. 역시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힘든데 잘하셨어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주행 신화를 또 쓰고 있는 브레이브걸스 롤린에 대해서 사회현상을 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어떤 내용 할까요? 다음 주에는 이제 드라마로 가야 돼요. 드라마? 어떤 드라마가? 빈센조가 출연해서 최근 드라마들 좀 몇 개를 함께 그거 아세요? 빈센조 1화에서 이렇게 오프닝에 이탈리아 가서 하잖아요. 그게 CG였대요 다. 와! 아우 귀엽다. 화제 장면 이런 거 다. 화제 장면 그런 게 귀여워. 그 송중기 씨가 거기를 못 가가지고 해외로 못 가서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촬영하고 그 해외에서 찍은 거를 합성한 거래요. 이야 그렇군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음 주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교스타 시즌2 저희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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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